하지 마라 하지 말랬어 저 제목 괜찮은 놈인데 친해져서 손해볼 건 없을걸요? 얜 진짜 뭐하는 놈이지? 뺏어 줄게 나랑 있는 거 그 후배가 보면 안 되기라도 하는 거야? 저기요 그 당에서 민재 선비랑 무슨 얘기한 거야? 근데 너 걔랑 진짜 무슨 사이냐? 마음을 나 손에 넣고 싶었는데 내가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항상 떠났거든